수민 씨, 내일 비 온대요. 아침에 뉴스 봤는데 비 오거나 눈이 올 거래요. 정말요? 눈이 올 수도 있군요. 내일 등산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. 오늘 갈 걸 그랬어요? 등산은 언제든지 갈 수 있죠. 내일 모레 같이 가요. 비나 눈이 온 다음 등산하면 위험하대요. 수민 씨 등산 가는 거 좋아하나 봐요. 맞아요. 저는 자연을 되게 좋아해요. 자연 어디든지 갈 수 있다면 어디로 갈 거예요? 바다를 가거나 산으로 가겠어요. 자연을 정말 좋아하나 보네요. 제가 동물이라면 자유로운 새가 되고 싶었을 거예요. 새들이 자유롭기는 하죠. 다니엘 씨, 손가락 왜 그래요? 어제 요리하다가 다쳤어요. 무슨 요리를 했나요? 닭고기 요리요. 아, 닭도 새이기는 하죠.